음악 정부가 부천시 대장동을 3기 신도시 추가 개발지로 선정했습니다. 2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 중 공급 부문의 핵심 정책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동탄 등 2기 신도시 사업처럼 교통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인근은 인천의 소건 사업인 GTX-B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사업은 3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식을 마친 GTX-A 노선이나 곧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는 GTX-C 노선과 달리 사업 추진 여부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신도시 사업의 성패는 교통망 구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총 17.3km 길이의 SBRT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천종합운동장역은 GTX-B 노선의 정거장이 들어서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대장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SBRT와 GTX-B를 이용할 경우 소요시간이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도시 성공의 요건인 선교통 후개발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한 뒤 3, 4년이 더 지나야 철도가 뚫릴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던 날 국회에서는 GTX-B 추진현황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GTX-B는 향후 5년간 노선 주변 도시 환경이 확대되면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장 신도시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중요한 교통대책은 필수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해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GTX-B 사업이 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일보 TV 논평이었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일요일 오전, 외풀이 해안도로를 따라 제19회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하프코스와 10km, 5km 걷기 대회 코스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6월 23일 일요일, 유서 깊은 역사와 청정 환경의 강화군에서 함께 달려보시죠. 하프코스와 청정 환경의 강화해변 마라톤 대회에서 함께 달려온 예정입니다. 10월 25일 일요일, 유서 깊은 역사와 경영의 강화중 계단을 통해 관한 교통대회에서 함께 달려온 예정입니다.